Q. có. Q. 수영장 렛츠고 웰컴 슬리퍼다 이거 신으면 왜 뭐지? 이름이 있어 이름 이름이 있어 정우 JW 여기 JW JH 진짜 준비해주신 디테일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그래서 여기서 꼴등은 바로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꼴등은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셋이서 이거 할 수 있나? 못하지? 못하지 그냥 도영이 형이 제일 연장자니까 우리 팀 먹고 봤지? 못 봤어요 진짜 우린 둘러보지도 않고 근데 여기 오자마자 이거부터 하고 저기 가면 저거 하고 근데 이거 있네 투 도재정 세 명의 아지트에 온 것을 환영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힐링이 필요한 법이죠 일단 12시부터 점심을 먹으라는데? 일단 제가 지금 태국에 와가지고 진짜 힐링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점심을 먹으래 지금 와 근데 진짜 준비 이것도 있다 오늘 하루 몇 시간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할지 정해주고 지시하여 해주는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 어떤 지시에도 화내지 않기 미리 미리 화내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근사한 점심식사를 할게 만들며 여러분의 바캉스를 시작하세요 파타이 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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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모반을 만들 사람을 서로 정해주세요 하나씩 하는 거네 아 내가 그냥 땡모반 할게 아니 가위바위보 해 이거 뭐가 가위바위보 해 파타이 파탑 파탑 내가 땡모반 진짜 맛있게 해줄게 그럼 하고 싶은 거 있어 땡모반 하고 싶어 너 귀찮아서 그러잖아 무슨 소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땡모반 땡모반이시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땡모반 그러면 이걸로 제일 먼저 알 하나 넣는 사람이 순서하기로 하자 이미 넣었어 내가 아까 넣었잖아 그럼 나부터 할게 나도 넣을게 아니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저걸로 하자 아아 아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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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세 번씩 쳐가지고 제일 많이 넣는 사람이 순서대로 정하기 내 말 들어줄 사람 알겠어 내가 들어줄게 도행이 형 어? 중껑마 와 그거를 중껑마 내가 형으로서 자 집중 내가 형으로서 너희들에게 이제 전화해줄게 자 그러면 땡모반 재현이가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땡모반 재현이가 하고 네 정은 가만히 있자 어? 호우 24 아워 호우 헤이 헤이 가자 요리하러 가자 이제 뭐 각자 하나씩 할까 아니면 그냥 협동할까? 협동할까? 협동할까요? 근데 너네 지금 배 안 고프잖아 그래서 지금 배 안 고파서 그렇지 너네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자 파타이 렛츠 기릿이야 지금 적양파 기름 카놀라유 차가 놀랐을 때 하는 걸 뭔지 알아? 굴소스 카놀라유 정답 굴소스 그냥 내가 해줄테니까 여기 앉아있어 얘들아 애기한테 아 오마카세 아 오마카세 아 오마카세 아 오마카세 애기한테 애기한테 굴소스 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답 몰라요 애기 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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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펜 뭔가 펜? 펜 펜? 종이는 있어 종이 펜 Where is 적양파? 일단은 아 여기 있구나 와 이거 근데 고기는 왜 있어? 그냥 이것저것 해먹으면 안 되나? 수박 하나 없지? 수박이 이렇게 생겼어 애호박 수박인데? 와 수박자 맛있어 비누 비누 렛 비누 귤 먹을 사람? 쟤 이거 먹을래? 근데 여기는 두부가 노란색이래? 음 음 아이셔 아이가 신 걸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이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어른이 신 거 먹으면 뭐라고 했잖아 아니 새우 없는데? 새우 있을걸? 아 설마 이 자식이야? 야 너 나와 가위 있어 가위 있어 나 칼로 확장되지 않았어? 칼로 이걸 잘린다고? 내가 할까? 아뇨아뇨 괜찮아 내가 할까? 가위 여기 있어 아 근데 잘라졌어 진짜 이게 나초야 단무지야? 나초인데? 아니 단무지 대신 나초 날뻔 했잖아 난린 단무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건 거 같아 이거잖아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내가 좋아하는 땡무반을 직접 만들어 보겠어 이거 이렇게 썰어 줄 수 있어? 딱 딱 이제 알지 형 도마 다 썼어요? 어? 도마 다 썼어? 어 이거만 아니 아니 되게 얇게 썰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썰으려고 했는데 아 아 근데 뭐 이렇게 썰어 뭐 그래 잠깐만 없는데? 하나도? 그래 수박 자르는 법 다 썼어 괜찮아 아니야 근데 그거 별로야? 다 썼지 어 나 이제 조금 다 했어 아니 됐어 근데 이렇게 먹기 편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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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잘 들어가요 소화 잘 되잖아 데코 좀 해볼까? 아아 어 미안해 쏴버렸어 미안해 아니 아니 만지지마 하나만 아니 맛보게 이게 왜냐면은 맛이 괜찮은지 한번 다 먹어도 돼 한번 봐야 되니까 공심채 볶음 너 같이 해볼까? 공심채 볶음밥 수박 잠깐만 내가 수박 사시미를 한번 떠줄게 근데 너 먹을만큼만 떠줘 알겠어 어디있지? 재밌어? 이게 공심채인가? 맞네 우와 대판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일단 살짝 멈춰놓고 잠깐 여기 눌러놓고 내 맛이 어때? 수박맛 어때? 괜찮네 형이 형 한 입 먹어봐 나이스 캐치 맛있다 그치? 손 조심해 마늘, 고추 다지고 왜 이렇게 다 다져야 되지? 터지고 옛날에 이 수박 껍질이 피부에 좋다고 어디서 TV에서 본 거 같아 약간 오이 같은 거 아니야? 수박 껍질이 오오 그냥 큐칸박 큐칸박 아 뒷정리 안 했어 뒷정리 당하고 싶어? 나한테 시켜줘 정말 태현이 형 세호 하나 뭐 올려? 아니요 정우야 네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응원이나 좀 해줄 수 있어? 또 이 형은 진짜 갑자기 또 어택 어택 하려고 하네? 내가 뭐 안 한다는 듯이 항상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평소에 요리를 안 하긴 하잖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 알아? 나도 내가 형보다 디테일하고 섬세할 수도 있어 요리하면 알겠어 그럼 도와줘 맞는 냄새 되게 좋다 뭐 넣었나? 연하게 다시 어? 셰프님 이거 연하게 다시 응원이나 하자 정우야 땀콩 좀 다져줘 귀여워 슬픔 같은 용기를 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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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만나네 그라지 글씨가 만나네 그라지 글씨가 만나네 아트 나 진짜 해보고 싶어서 한 번만 약간 그거 같다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고장 찍어주잖아 내가 여기 아트 좀 해봤어 도영이 형 봐봐 잘했다 크으 괜찮지? 어 여러분 보이시죠? 도재 정 수제 웰빙 주스 진짜 진짜 귀엽다 진짜로 이건 진짜 귀입니다 근데 그거 한 컵 나오려면 몇 개 내가 시도를 해볼게 한 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들어와 주세요 카메라 그 대신 둘이 가위바위보 해야될 거야 왜? 이거 다 혼자 먹을 양은 아니거든 내가 양보할게 우리가 양보할게 비타민C가 가득한 주스를 아니 이거 벌칙 아니라고 가보더라 형한테 내가 양보할게 아 아 다 풀었어 모르겠다 물을 넣어야 되나? 간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자 완성 예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정말 연하게 다시 이거 한 입 먹고 싶어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아니 먹어봐 진짜 괜찮으니까 나 손 닦았어 아 진짜 빨리 빨리 내가 지금 힘들게 짧잖아 내가 이걸 널 내가 이걸 먹으면 진짜 내가 널 얼마나 내가 널 얼마나 내가 널 얼마나 아낀지 아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벌칙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맛있어 아니 이 형도 왜 이래 형 한번 먹어봐 진짜 야 맛있는데? 너 요리에 소질이 있다 정우야 와 진짜 맛있다 솔직히 장난하지 응 맛있다 정리 좀 할까? 야 이거 나 옮겨놓을게 요리는 그러면 우와 우와 예쁜데? 나이스 나이스 태국에서 이렇게 하는 나도 처음이다 그치? 그럼 그럼 여행 이런 거 아 이건 씨앗이 너무 크네 들어가기 직전에 네 재현아 빨리 와 어어 끝났어 끝났어 어 여기 예쁘다 우와 이거 일부러 한 거야? 아재야 마시지마 아 이것도 똑같아 내가 아까 만든 거랑 아직 먹지마 이거 손만 많이 닿잖아 칭찬 좀 해줘 지시야 지시 이거 칭찬해줘 재현이한테 칭찬해 칭찬 좀 해줘 칭찬 시작 내 거는 먹지도 않으면서 칭찬하라고 지시했잖아 지금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근데 왜 감기향 맛이 나지? 이거 지금 스티키 스티키 맛있어 어 근데 맛있어 보여 새우랑 같이 먹어 새우가 있어? 어때? 음 음 맛있는데요? 아니 괜찮아 간을 안 맞았어 내가 음 형아님 내 평을 안 내주세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셋이 다 태국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여가지고 진산 벌칙으로 이거 뭐 하실게 하자 볶지게 하세요? 만두 게임 해가지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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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진산을 먹게 하자 그러면 진산을 먹게 하자 근데 그럴 만두 하다 그게 어 한번 해보자 가자 어떻게 하는데? 이거 몰라? 이 게임? 만두 만두 다섯 개 해가지고 피면은 한 개야 그래서 여기 이게 이런 거야 아 제로 이거야? 제로 이런 거 그러니까 열 하면은 형은 이게 하나라는데? 아니야 열 열하면 이게 두 개 다 핀 거고 그 다음에 열 다섯 하면은 그러면 총 30이야? 그치 30인거지 지금 이렇게 만두가 30개야? 만두가 이거 하나가 만두 아니야? 이게 딱 봐도 이색 냄새가 만두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만두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만두여서 만두인데 이게 펴지면서 다 익은 거야? 그러면 정확히 아는 건 정호밖에 없으니까 정호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일단 정호가 힐 트는 거니까 일단 내가 하는 대로 해줘 일단 내가 하는 대로 해줘 이기면 빠지는 걸로 오케이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해보자 시작 정호부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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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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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아! 끝났어요 제일 빠지고 봐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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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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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야? 만두 없는 거야 맞아 이거 아니 찾아보던가 그러면 아니 빨리 이거 마셔 이 말대로 할게요 일단 일단은 어 일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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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이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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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원 샷 아니 원 샷은 줘봐요 왜 명이 얼마야 된다고 내 손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알겠어 맛있게... 나 진짜... 나 너 생각하고質 먹는 거야 이거 진짜 감동받아 오 약간 아 진짜 아니 그냥 참기려고 하지 말고 아니 맛 진짜 좋다니까 솔직히 솔직히 아 이 형 갑자기 예능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맛있는데 아 맛은 있어 다음 미션이에요 무에타이를 배우며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1등 제사가 들어보세요 2,3등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말래 근데 나 왜 예감이 1등이 벌칙일 것 같아 나 2등 하고 싶어 나 1등 1등 하고 싶어? 오케이 아 무서워 진짜 같아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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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좋은 향기나 이렇게? 응 이렇게? 네 teacher you know 옹박? 예 I know 토니짜 오 토니짜 토니짜 How old are you? 29 29 예 브라더 전uls 오케이 아 flab 바닥 왼손 옆 손 이리 잡 잡 잡 고 잡 제가 잡 잡 1 2 3 4 준비되요 엘보 넉 달고 굿, 오케이, 둘 다. 굿, 왼쪽 킥. 와, 진짜. 주먹이 운다. 아, 미안해. 핸드폰. 제프. 왼쪽 핸드폰. 굿, 다시 한 번 더. 세 개, 세 개. 보여줘, 보여줘. 특권 도전 온 것 같아. 이렇게? 예. 아, 진짜? 아, 막는 거구나. 킥, 킥. 킥. 러 앤, 킥. 땡큐 티셔츠. 반지. 보여줘, 보여줘. 내가 더 아픈데? 반지. 반지. 보여줘. 원 투. 원 투. 원 투. 아유, 가자. 아, 부탁. 아유, 수.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어, 복싱인. 복싱인. 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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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더 세게, 더 세게. 킥. 샵. 야, 지현이가 1등 하겠는데? 원. 킥. 샵.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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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ratégGold. 레티, Go. 제대로, 다. 고고. 에이, 맞았죠? 맞았죠? 또 맞았죠? 또 맞았죠? 또 맞았죠? 오케이 피쳐요 위너 위너 픽 위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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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눈이 무서워 눈 좀 풀어 정우야 오케이 위너 오케이 레디 고 블랙 오케이 블랙 위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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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마사지 축하 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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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따라해 네 나이스 가자 1등의 특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2, 3등이 직접 선사하는.. 아 이게 페이크였구만 2, 3등이 선사하는 조격시간이 끝나면 모두가 서로 마사지를 하면 힐링타임을 조격시간 나이스 아 힘들어 이거 발가락 찍어주세요 나이스 킥받은 엄지발가락이다 손으로 해줄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손으로 해줘도 되지 우리 정우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우야 무에타 1등을 해서 이제 도장샵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도장샵 Let's go Follow me 자 맞을 준비됐어? 어 오면 이제 인사 맞춰서 하자 자 인사 네 네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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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스는 90분 코스로 예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스민 카모마일 라일락 뭐 이렇게 있고요 우선 인센스 향 골라주세요 라벤더 자스민 오션 저는 오션이요 오션으로 오션 오션스 일레븐 오셨나요? 여기 믿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정말 1등 하길 잘했군 네 일단은 입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망고스틴 좀 준비해봤어요 망고스틴 좀 먹고 기분 좀 푸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드세요 망고스틴 맛집인 거예요 여기 아 저희가 간식으로 망고스틴을 좀 수입을 해오고 있어가지고 아 수입을 해요? 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국에서도 수입을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진심으로 할 거니까 오 진짜 냄새 나는데 어 인센스 켰어 이제 아 감사합니다 이 베스밤 풀고 약간 예전에 알지 그 알렉스 너무 힘들더라니까 우리 결혼했을 몇 시까지에요 여기? 몰라요 마음의 문이 닿는 시간까지요 발 담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천천히 담가주시고요 아아 자 뭐를 일단 이게 마사지 오일이 있거든요 아 저 오일을 알려주세요 아 잠시만요 아니 제가 아 마사지 오일을 제가 저 오일이 제가 오일을 아 근데 저희가 저희가 원래 저희 점장님께서 저희 점장님께서 저희 점장님께서 네 발 마사지를 직접 손수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 윗부분 무릎까지 근데 저희가 원래 오늘은 원래 전신 마사지를 안 하는데 그냥 서비스로 아 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서비스가 너무 좋네요 네 아 손길이 남다르시네요 이거 비누인가? 간지러워요 아 이것도 마사지의 일부분이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근데 뭔가 피부에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아니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아 아파 정강이 아 정강이 아파 원래의 부위 아 됐다 이제 아 아파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간지러워 아 근데 진짜 잠깐 들고 있어봐 아 바로 냉동을 시키시나봐요 붓기 빠지라고 아니 닦고 있는데 씻고 있는데 아니 이거 불로 닦고 있잖아 아 왜 닦아요 끝났어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 너무 좋네요 닦아 드려 야 닦아 드려 얼마 주세요 받은 게 있으면 일을 해 받는 게 없는데 받는 게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월급 받았으면 일을 하라고 월급 주세요 그러면 찔러주세요 송금해 주세요 그럼 자 끝났어 아 이것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누울게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거 종아리 좀 풀어 드릴게요 아 맞아 종아리가 화면에 잘 잡히게 일로 좀 풀어 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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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종아리 담당할게 근데 솔직히 좀 시원하지? 어 아니 왜 그래 왜 왜 우리를 아 진짜 아니 땜이냐고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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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 원패스 네 오일 좀 주세요 네 피로가 풀리세요 네 우리가 준비한 프로모션이나 영상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셋 파이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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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